이스님 와우우 이스님 오늘 깎아 다 먹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기 보내주신 분입니다 아름님 어? 보내주신 분이라고 이거 제가 다 먹고 가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악 이름 한번 홀로 날아가신다 아름씨 잘자요 아 미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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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공지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리스트리머 가게만 다녀왔죠 제가 왜 늦게 왔겠어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라 세달만aja 크아 비싸 분명히 날 비추면 난 조금씩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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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요오오오오옹 하하하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이 새기 아 지금 친구 술을 좀 먹었거든 지금 아이 친구가 이 술만 원래 직업 있잖아요 이게 일식 요리사거든요 하면서 하는 말이 아 진짜 연습차 많이 했는데 방송에서 치킨도 못 먹고 너무 안 좋은 모습만 보인거 같다고 명예예복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내가 한세 임마! 아 그리고 오늘 술을 좀 먹었어요 일단 좀 친구는 저는 안 먹었는데 니 세팅 맞춰라 이거 니 내 탓 하지 말아야 해 세팅 맞춰라 그.. 38치킨실 10만원이란다! 어메! 하하하하하하 오! 오! 하하하하하하 아 요즘에 전 빼고 싶었는데 근데 나는 따놓고 해야 된다 이쁘게 남자가 상상 남자아이가? 그래 이걸 했다 아이가 그 말 남자 싼으려고 그래 부티캠프 일단 첫판 가자 첫판 치킨실 100덜룩인데? 원래 이어지는 거 아이가 된생님 아 너가 이제 심상분에 마음까지 이뤘다 안 될까 알고 저 분이잖아 큰 그림 잘 그리는 나도 기대 안 하 하하하하하하 걱정하지마 시작해야 되나?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저 진짜 관전 모드로 예로만 MSG만 뿌리겠습니다 빛은 임아직도 대장 발 하얀 가용 물결표 아 발이 제가 요즘 오랜만에 봐가지고 오늘 신발 신은 것 밖에 못봐서 지금 방금 봤는데 오면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린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거 도와줘 발바닥 검사 한번 하자 뭐라? 일부러 양반 신고 있네 흰 양반 신었네 일부러 양반 안 벗었지 이만 아 좋았다 흰 양반 딱 눕기고 가라 봤다 이만 그래 여러분 다들 너무 감사해요 시작합니다 뿅 뿅 집중한다 밭에 문 앞에 내리는거야 나무나 몬한거야 총 얘 총을 안먹노? 총을 안먹어 글라 아 웃지마 웃지마 어이 바람 폭탄하는 가만히 정했을라 총 알았어 미안하다 내가 느꼈다 이거 움직이면 안된다는걸 밭에 밭에 제완료 아 시작 좋다이 애인 봤나 ressики 어 마우스 핸드폰 한쪽 안되는거 같은데 기가먹었나봐 장비 타지마라 겁나 비싼거 손풀기 어게이 물결표 1포정 치킨씨 100달루 아 근데 얘는 치킨 갈게요 부트캠프에서 내 이름 석자 박을뻔했다 요 이름 아니고? 조용히해 옆에도 있다 확인좀 하고 오 이제 확인도 하네 여유있다 애가 이제 나이 한살 더 묻는데 나이는 근데 좀 두번째 후원이에요 오늘 ROTC 피기시험 잘 보고왔습니다 대장 자 이제 파밍아 필요없거든 갑바 없잖아 뭘 파밍아 필요없어 진통제만 묻잖아 갑바 어차피 SR 묻잖아 머리 맞춰 줄이면 갑바있잖아 띈다 하나 띈다 하나 띈다 니가 봐도 죽는다고 없어 두벅맞고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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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갑바 묻게 아따 조환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뭐고 사람이 있구나 뭐고 이거 고춧가루가 뭐있어 아 사람 아니야 아 뭐 묻었네 아 뭐 묻어있네 살평레몬이 못해 아니 저거는 어쩔 수 있나 미세먼지 묻은거 같은데 갑바가 없네 치킨 먹으면 방종하고 치킨 먹으러 가는거야 그라니도 아우 야 제애교라뇨 지금은 주인공이 스트리머인데 애교라뇨 보이덩 어? 자아아아아아 새알아 내려놔 뭐하노 이마 이거 뭐니? 뭐야? 이거 뭐야 피먹고 있는가 배 비율을 올릴거라 생각도 못했지 오오 보고있어 오오 가만히 보고 있어라 차 타일 일부러 안탈트는거다 이제 천천히 돼 왜 차가 있거든 와아 와아 내가 돕댕이 있을까봐 아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다 보고 보고 하고 왔다 일부러 늦게 간다 그때 같았으면 벌써 바퀘점이 낼 때 있거든 생각을 한다고 돈해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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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건드렸어 이럴까봐 그랬다고 아니다 아니다 걔한테 걱정하지마 정말 주구다 정말 와야되거든 아이고 아이고 웨이크? 그걸 두개씩이나? 하아 나 아무것도 안했다 뿅 33,000원 아 컴바기좌 다달이 흐흐 고맙습니다 스트yu 엉 아니다 스쿠드 한 번 하고싶은데 스쿠드 한 번 하고싶은데 스쿠드 Base carriers 스쿠드로 명예하고 이거 스쿠드 자신 Chegel 마이크 끄자 내가 처리하극 들기로 뺏어 보고 8만원이다 뺏어 보고 되지 않겠나? 그래? 근데 저 사람 카고가서 바로 눕힐 것 같은데 그럼 그 살릴 때까지 안 죽겠겠다 키즈랑은 앞에 있는 사람은 킬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코인인가? 계장님 방송 보려고 못 중대한 폭탄성 아아... 이놈아 또 게임을 또 야... 살아있네 아 코아가... 사람 발견 폭탄 찍어서 사람 발견 내면 저깄다 저깄다 2마리 다 됐다 확인 3번 1등급 코인 살려준다 살려준다 3번님 뭐지요? 코인 야 이런 느낌이야 이거 맞지 맞지? 아하하하하하하 얘가 안 나와 아아... 일만 초등 아니네 어 아 아 아 이게 말이 안 돼 아 아 방금 한 게임 파밍 게임이랑 마라톤 게임이었나요? 죄송한데 지금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 미션 다시 해보실 생각 없나요 여러분? 뭐야 아 왜요? 왜요? 아 다시 한 번 물어봐 킬당 8만원 진짜 나 다시 해봐 뭐 어떻게 되나 어? 왜 나한테는 안해 많이 테르토리를 해 2암몬네 어 킬당 만원 콜 아 근데 원래 싸농솔론 좀 힘내기 힘들어 갑두키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는 하지만 곤이 뭐라면? 진짜 안 돼 돌아봐 뭐 안 돼 쟤 뭐 안 돼 쟤 이런 돈미대 같으니 킬당 10덜렁 추가 콜 어 킬당 3만 콜 아 근데 전부 다 전본데 이거 지금까지의 긴장감을 굴림보님이 아 킬당 4만원 아 킬당 4만원 아니 뭐 야 뭐하냐 이봐 그라믄 안 돼 왜 힘 빠지 그라믄 안 돼 이스님은 킹전 자산 형은 비트고인 마냥 위험 자산 아 아 아 아 아 아 이슬장님 대장 발바닥 확인해 주시면 20덜렁 양말 신고 있습니다.저 지금 신 양반 안보여 지금 일부러 양말 안 봤어 집에 와서 무좀 챙긴다 아니 약 빨라 나온다 뭐 좀 씻어라 아니 미친구 아이가 뭐라 뭐 우리 가끔은 üzerine 안 씻을 찌 씻고 샤워하고 왔지 뭔소리가 돼지깐 장난 아닌데 진짠 줄 하신다고 진짠 줄 그럼 클린 방송 아이가? 거짓말 하지마자 발바밭도 하얗고 무좀도 먹고 뭐 안 먹는 게 뭔네 아 더러워 알고 있다 일부러 던다 일부러 단발이다 이거 왜 나는 다른 거 달리 백입니까 아 여러분 저도 킬랑 막 팔바닥 이런 거 걸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다 털어버릴게요 여러분 저도 야 인마 으아아악 하하하하하 흐으윽 뭐야 앰 lame 얘 화장실에서 뭐하는데 핸드폰 보고 가지 어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킬당 이번 한판에 킬당 10만원? 어? 어? 뭐? 치킨 씨? 아 근데 키가 10만원 씨라는데? 진심이야 오 아 내가 근데 부트캠프 보다 파라다이스에서 더 잘한다 아 미리 얘기를 하지 그러면 어? 아 근데 내가 처음 방송 때 부트캠프 아이가 그거 해가지고 한 번쯤 한 번 이렇게 내가 가서 쌉 고인물 보여드리려 했는데 오늘 술을 먹어 아 술 별로 안 먹었잖아 있어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아 키가 나네 10만원 이랬는데? 만 아 얘 왜 이리로 오는데 총 백월 시작까지 1년 2개월 만에 청 백월 시작까지 1년 2개월 만에 청 insa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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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